제주대학교의 강점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링크 사업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고 있으며 교육 여건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교원 양성을 위하여 해외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취업률 거점 국립대 1위,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378만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6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세계 40개국 249개 대학 및 34개 기관과 교류 21개국 101개 대학과 해외 교류 수학 프로그램 운영 1,500여 명 교류 수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15년에 5개국 5사업에 47명 참여 해외 교류 수학, 해외 인턴십, 영어 몰입 교육 등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최초 캐나다 공립 초중고에서 교육 실습 실시 글로벌 우수 교사 양성 해외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초일류 연구 역량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신 송필순 교수 동물복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신 박세필 교수 등 훌륭한 연구진과 교수들은 제주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제주대학교는 나아가 첫세대 신성장 동경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추진력을 계속 확보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주요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학생 1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초등교육과는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선발하며, 초등교육과는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인적성 면접은 태도, 표현력, 교직관, 인성을 반영합니다. 지역통합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으며, 실기 비중이 86%입니다. 예체능 특기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입상실적과 실기 비중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학생 2,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서류평가 40%, 인성 면접 6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재직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과연학,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8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7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6입니다. 지역통합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0입니다. 해양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1입니다. 지역통합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2입니다. 이때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제외하고는 수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에서 반영합니다. 즉,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7입니다. 수학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중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7입니다.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정보, 윤리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6입니다. 컴퓨터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8입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정보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사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과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과학탐구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공과대학 중 전기, 전자, 전파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건축학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8입니다. 공과대학 중 그 외의 학과입니다. 일반학생 1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통학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10입니다. 간호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수의외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구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지역인재 전형 수학과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6입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이며, 지역인재 전형은 일부 교과를 반영하며, 그 외의 전형은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지역인재 전형도 초등교육과의 경우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화면을 보며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을 확인해주세요. 지역인재 전형의 반영 교과입니다.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2, 3학년 입문사회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2, 3학년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각 1개 모집단이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군입니다. 체육학과 음악학부를 제외하고 학생부 14%, 수능 86%로 선발합니다. 다군입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의 선발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활용지표는 100분위 점수이며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청구,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의외과,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은 가, 나, 형 중 한 과목,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사탐, 곽탐, 직탐, 영역 중 한 과목 응시한 수험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청구입니다. 사회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외과입니다. 수학과형과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교육학부입니다.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체육학과는 국어, 수학, 가, 나, 영어만 반영되며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국어, 영어만 반영됩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패션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는 제외한 자연계열입니다.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는 학과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자세히 봐주십시오. 수학 교육과, 과학 교육학부, 물리교육 전공, 생물교육 전공, 패션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외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응시생의 경우 과학탐구 응시생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외과, 패션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응시생의 경우 수학가형 응시생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단, 공과대학은 1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나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잘 봐주셔야 합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며, 활용지표는 석차 등급, 학년별 반영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1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사회 계열 2, 3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2, 3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전용 일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